2. 2. 3. 4. 4. 내 이름을 불렀다. 근데 니 깜딱지는 왜 같이 안왔어? 니 자식 가출했어? 집도 절도 없는 놈이 씨. 은결이는? 은결이는 같이 안와? 아 몰라! 아쉬운 사람을 찾아보시던가 씨.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이거 한 장만 받아주십시오. 우리 밴드 메인 기타리스트는 하은결 하나야. 어떻게든 찾아와 내가! 하은결이 찾아서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. 엄마, 아빠, 딴 집에 가고 싶어.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.